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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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떡해 이거게 아이고 이거 답전 아이고 이거 이거 또 떡천 먹어서 싱어 답질말 답지긴 아이고 떡천 먹음이나마나 거슬린치기 저 질동이여멍오란 아이고 저 성님 감저 이거이신거 자꾸미씨거 행먹죄도 아니 먹어주고 난 오랜만이 이거나 착먹게 아이고 하영도 아니 먹었으다 화살 답지는거 닮아 아이고 난 원니 이걸 잘라이노 난 난 그만 먹었게 해도 아이고 이거 그냥 다른거 닮지 아니 화살 괜찮을거다 아이고 어떡하냅니다 진치도 먹고 물도 먹고 그러면 어떡하냐 하도 추구리고한테 그거 호나먹었다 난 이거 이거 아이고 이래 오랑 이거 등이나 호살 두드려봅속에 이거 내립질 못허 구닥이 그거 아이고 그치 안지민 축축축 돌려 그거 등 두드려면 되나 영 누워봐 빠짐 부상이 두꺼운 걸 입어서 영해봐 이걸 어쩔 좀라 트러블이한 데려가지 거짓마랑 이거 저 손옷을 이거 저 뭐 저 너난 저디 반웅이형 실패 아산협 속에 그거 우수어수다게 그거 해야지 이거 누려가지 아녕 아이고 아이고 어뚱이야 아이고 이거 누려가지 아니여 구닥에 거두가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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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 하영 먹지 아녕옥 연날부터 난 이 밀꼬루 음식이나 미식어 떡을 먹으나 미식어 먹으믄 톡형 걸렴 두린때도 그저 어머님 사안때도 아이고 이런건 아니 닮아도 좋쥬 이런건 아니 닮아도 좋쥬 어머니도 그냥 자꾸 저 양 이거 미식어 밀꼬루나 된 걸 자시질 아니냐 수다하게 그건데 어떤 나가 이거 나이 들어간 난 딱 어머니 그치로 미식어 화살 만형 먹으믄 이속이 톡하게 걸려 내리읍지를 못해 아이고 어뚱이야 아이고 이거 경허니까 이사름들아 먹을 땐 먹고 놀 땐 놀고 견뎌 그자 말레가멍 본인도 모르게시리 쫙쫙쫙쫙쫙 입에 놓고 먹을 걸 놔가니 그게 거러지지 안 거러지나 아이고 이것도 사람으로 가고 참 연날 닮지 아니여용 이젠 얘 꽝꽝한 것도 원 못먹고 실려운 것도 원 실려와베용 못먹고 점이 거 먹음도 연날 많이 편허질 아니여우다게 아이고 어뚱이 니거 아방 실패형 반웅형 아사네 거 반웅은 허명이 영해봐게 걔를 실형은에 그걸 누룩떠부르사 어떤 내려가든 올라오든 할거지 누워봐 이래 아방이거 미식 내리는 집이 욱가게 누우라 미식 내리 욱해오시거 겨우지마랑 이건 양 저 실패 아사네용실 허이영 이거 반웅으로 요자기도 이사람아 갈매기 담아 현양 아니 나 있을 때 오신 말로 그래 누워봐 이래 나가 짝하면 한 번 몇 번 실어버리면 쌍대로 갈다니까 현양 이거 음식을 먹은 이거 할 때도 이거 내려와 주멍 건고장 허이영구나 무슨 말을 했믄 아니 아방 지금 말로는 그거 뉘앙스가 딱 그거 우다게 이거 어땡이 불허까지 뉘앙스 엽시 시 거룽창 소리 하지마랑 거룽창이나마나 거 반웅으로 하는 건 다 실 때 오신 짓이래 한다 한다 해가 난 참 그거 허이영 못노려한 허민 어디 저 사문통 할막내집을 고라주나 그디 갖다 오란 허민 될걸 걔는 그거 싫어한 그거 내려주멍 험이오까 저 마방 헌다 헌다 난 정말 허염수다기 거 미신 말을 내가면 덜 아팠구나 덜 아팠서 말을 허천들이 돋는 거구나 저 상점에 간 그거 내림눈 약이나 간 상 없어 그거 먹고 이거 양 실 칭칭 가망 허슬 이거 피 바블미인 시원허여 그난 상점에 간 그거 두팩만 간 상 없어 그거 저 반웅으로 피 내오는 거는 다 험행이 문세인 것들하고 너희가 곱는데 그닥 거론 척은 거고 그자 힘을 주엉 세게 그자 알러리 너리함 심은 내려간뎌하니까 이래 누월보라 말이여 실 때 오신 소리 하지마 아팡 그거 내림눈 할망이연날 아팡도 이거 영 가따한 화살 그 할망허는 거 박단 그자 미식 어머미 나가 내리고 가라 내리고 가라 그것도 다 기술이 있어야 되는 거죠 아유 아유 이거 하염고찌 마랑 상점강 그거 두팩만 내림눈 약을 사다 줍서게 아이고 이거 똥깨서 아이고 내음새강 이거 이 사람이 쏘구비 이거 다 미신 뭐 아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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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 가스까지 피아가 누워봐 일래 시끄러운 소리지 마라 아이고 점 양 꽉 차서 꽉 차서 소리 없는 거 거 천리 간다고 아방이 동독 각시 보라 이거 염쟁 동독에 아이고 쫑 아이고 기어 어떻게 자희도 오늘 밥 젖이냐 기어 원 사료를 아니 먹은 매칠라니 먹음 수다기 자 이 사춘기가 오랫댄 그만이 고라봐도 자희도 장전 보내야 될 거 이제 아니 미신 연어로 맹긴 사료에 있는 사당매기난 그거 입에 아니맞은 거 달망 이젠 헛을 똥걸로 박과복하여 입에 내미시는 오링감이신 거 들으신 걸로 그것도 이천은 더 빛나 그런 걸로 사다 줘도 원 아니 먹은 게 무사장임 신고 있겠죠 사료 먹으라 기어기 사료 먹으라기 아이고 사료 먹으라 기어 기어 들어가라 들어가라 아이고 냄새가 저뒤까지 갔지 사료 먹으라 사료 먹으라 사료 먹으라 사료 먹으라